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유 오늘도 퇴근했구나 아유 오늘도 너무 힘들었어 아휴 추워 죽겠네 아휴 아유 눈은 눈이 너무 쌓였는데 여기 어? 뭐야 이거? 어항 아니야? 응? 왜 여기 어항이 있지? 물고기도 다 살아있는데 누가 버렸어 이거를? 누구야? 어휴 안되겠네 이거 어항 주워가야겠다 이거 이거 집에다 키워야겠네 이거 이건 뭐야? 아니 떡밥 아냐? 누가 이거를 키워달라고 버린건가? 아유 추운데 이거 물이 얼어서 물고기 다 죽으면 어떡할라고 아이 우리집에 넣고 키워야겠네 이거 애들도 좋아하겠지 바둑아 아빠 왔다 바둑아 아빠가 이거 물고기 주워왔어 오오오오오 아이 안돼 안돼 이거 먹는거 아냐 이거 물고기 안돼 안돼 아들아 아빠 왔다 아들아 아빠 왔다 아빠가 아들아 뭐야 엄마는 자 벌써? 응 엄마 그 아까 모임갔었는데 모임갔었는데 아줌마들이랑 얘기하느라 막 아줌마들이랑 얘기하느라 막 그게 안 끝나서 우리끼리 왔어 그냥 얘기가 끝나 기미가 안보여 아 아줌마들이 떠났는데 네네들 모임 따라갔는데 아줌마들끼리 이야기가 안 끝나서 네네끼리 왔어? 응 에이 또 이 옆에 또 수다 한번 떨면은 이거 24시간 풀가동이라서 이거 아유 그래? 맞아 맞아 응 엄마는 그럼 오늘 안에 안 들어오시겠다 그치? 그 정도야? 아줌마들의 대화는 원래 끝이 없는 법이야 어 그러면 오늘 좀 늦었으니까 일찍 올라가서 자자 애들아 응 아빠도 자야겠다 자 자 맞다 맞다 얘기 안했구나 아빠가 오다가 어항을 주웠어 물고기도 있어 하네 어 어항? 어 어항이 있어 어 어항이다 어 어항이야 어항 어 근데 그 어항을 음 키워야지 뭐 어떡해 으흠 누가 떡밥도 놓고 왔더라고 그래서 이따가 키울라고 우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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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쁘다 이쁘다 이쁘지 이쁘지 저기 니모도 있어 니모 오 으흠 으흠 하하 여기 있었구나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니 모를 찾아서 음 자 여기 떡밥도 있거든 떡밥 여기서 놓고 밥 주고싶을 때마다 줘 물고기 네 알았지 알았지 네 많이 먹어 에 아악 그렇게 많이 좀 어떡해 아 지금 좀 안돼 지금 좀 안돼 하핰하하 자 얘네들은 자리오 개식 안해? 아 못 먹지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되요 어 맞다 물고기는 예민한 물고기 아니 예민한 거라서 잘 관리해야 돼 온도도 중요하다고 우리가 키울 수 있을까?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아빠가 있잖아 자 그럼 얘들아 오늘은 좀 많이 늦었어요 오늘 요로는 빨리 자자 요로도 빨리 자고 봄수도 빨리 자고 자 아빠는 컴퓨터를 해야 돼서 오늘 오늘 회사 작업이 남았거든 컴퓨터 좀 하다가 아빠도 방에 들어가서 잘 테니까 네도 여기서 자고 있어 네 잘자 얘들아 안녕 오늘 이거 작업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일 텐데 이거 한 시간 두 시간 정도면 되겠지 우리 앉아 잘 거예요 어 빨리 자 왜 이렇게 눈이 감기지 이거 다 하고 자야 돼 끝날에 eller 아 아 아 어엑 어! 어 여기가 어디야? 아휴 아휴 뭐야 저기 바깥에 뭐야 저거 우리 집 위자인데 저거? 이거 어디지? 아 여기 물속인 것 같기도 하고 어 뭐야 뭐야 물고기가 있어! 어 뭐야 여기! 어휴 어휴! 뭐야! 내 몸이 물고기 됐잖아! 뭐야! 어! 내가 왜 인어가 됐지? 그럼 여기는 뭐야 여긴 어딘 거야 그럼? 어 물고기 어? 우리 집 물고기들인데? 뭐야 저거 인어가 있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어? 너 누구야? 어? 어? 딸! 아빠다 아빠! 딸 여기서 뭐해! 응? 왜 그래 아빠? 여기서 뭐하냐고 딸 나 놀고 있었지! 뭘 놀고 있어 지금? 요로야! 뭐?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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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봉수도! 요로 잡았다! 요로술래! 아! 아! 아빠 때문에 잡혔잖아! 어딘데! 어딘데! 봉수 어딨어 봉수! 봉수 어딨어? 봉수 어딨어? 안 봐! 안 봐! 안 보여! 어디가 안 보여! 여깄다! 여깄다! 찾았다! 야 일로와봐 일로와봐! 네! 요로도 일로와봐! 뭐야 어디갔어? 여기 아래있어! 아래있다고! 여기여기여기여기 요기여기여기 요로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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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딘거야? 얘들아 어! 어항 아니잖아! 어항이라고? 우리가 어항 안으로 들어온거야? 뭐 세상스럽게 그래 뭐야 요즘 무슨일이야 이게 우리 심심하면 가끔 들어왔잖아 무슨소리 하는거야 처음 들어왔는거야 잠깐만 근데 얘들아 응 어떻게 나가 여기서 오늘따라 아빠가 좀 이상하다 그치? 맞아 왜그런거지? 어떻게 나가냐고 아빠 왜 나가? 여기 안에서 못나가 못나가? 못나가? 응 엄마가 있어 엄마 엄마 여보 애들아 어 뭐야 여보하고 애들 어디갔어? 말도없이 사라져 어? 어항이네 응 아 여기 마침 먹이도 있잖아 아 우리 이쁜 물고기들 밥 먹을까? 엄마는 어딨니? 엄마 저기있어 저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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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우리 보고 있어 조금 있으면 밥 줄 시간이라서 아 밥 줘? 여기서도? 응 밥 줘야지 우리가 살지 뭐야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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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아 이거 안 들리는거 아니야 아들아 아들아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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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큰거야? 엄마 배고파 으흠 얘들아 밥 먹을 시간이다 우리 이쁜 물고기들 밥 먹을 준비 됐나요? 됐어요 와 뭐야 뭐야 물고기 아 이거 이거 먹이 아니야 아 아 아 아 뭐야 이거 엄마가 밥 준거야 이거 지금 방금 응 어 얘들아 안되겠어 이럴때가 아니야 빨리 어항에서 나갈 방문을 찾아보자 빨리 사람이 되야될거 아니야 어 어 어항 안에 살면 일 안해도 밥 먹을 수 있고 어 아무것도 안해도 그냥 놀기만 할 수 있는데 뭐하려나가 아 이러면 안되는데 어 얘들아 나 따라와봐 아빠 따라와봐 아빠 여기 구경이나 해 여기 신기한거 많아 아 아 일단 우리 위로 올라가보자 어항 밖으로 나가보자 아 아 아 아 숨박혀 어 아 얘들아 나오지마 나오지마 아 아빠가 이상하다 아빠 죽어 아빠 왜 자살해 아아아아 숨박혀 밖에 나가면 안될거 같애 나가면 숨 못 쉬어 나가면 숨 못 쉬어 응 우리 완전 물고기 됐네 아 물고기잖아 아이 아이 진짜 이게 뭐하는 곳이지 물고기씨 안녕하세요 물고기씨 흰색 물고기씨 물고기 물고기 아 말을 못하시는데 아예 물고기 물고기 아이 아이 뭐야 아 못나가 그럼 어항속에 살자는거야 요로야 응 안돼 안돼 아빠는 회사도 가야된다고 잠깐만 안가도 돼 여기 있으면 어어 조개씨 안녕하세요 조개씨 입만 벌리고 있는데 조개 조개 하하하하 야 나갈 수가 없잖아 여기 어떻게 안 나와도 된다니까 사람이 마음을 아 물고기구나 엄마한테 엄마한테 꺼내달라 그러는데 엄마가 회 쳐줄거야 우리 하하하하 우리 회로 먹는단 말이야? 아니 그러면 안되는데 응 야 어항속 한번 구경해보자 일단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거에요 요로야 따라와 으아아아아아 귀찮은데 봄 저도 따라오고 아빠 책 몇시인지 알아? 몇시인데 오 2시야 잘 시간이라구 무슨소리 하는거야 우리는 야행성 물고기거든 일로 일로 돌아와봐 여기 뭐가 있어 어 뭐야 이게 뭐야 여기 뭐하는 곳이야? 어항속에 별게 다 있네? 어 비밀장소인가 뭐지 여긴 뭐하는 곳이지 어휴 아무것도 없는데 여긴 애들아 어 네 아무래도 네 엄마가 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응 물고기를 좀 살아야 될 것 같아 응 맞아요 에이 진짜 아빠 근데 그것보다 이게 사람보다 더 편한 삶 아니까? 왜왜왜 그냥 먹는 것만 주면 먹으면 되잖아 아 근데 봄수는 물고기를 태워놨으면 뭘로 태워먹고 싶니? 나 어 어 나 나 개복지 개복지? 하하 요로는? 나는 해파리 해파리 하하 어 아빠는 붕어로 달고 싶어 3초마다 기억을 잊어먹잖아 닮았어 닮았다고? 맞아 응 애들아 일단 그러면은 우리가 어항에 들어온 이상 우리가 보금자리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 그치 응 일단 그러면 이리 올라가 보자 우리 빨리 따라와 여기 있어 우리 아빠 길 알아 모르지 나야 근데 어항이 뭐 거기서 거기지 뭐 맞아 아까 여기가 좀 좋아보이던데 뭐야 이거 물고기 잡으셨네 아유 물고기 할아버지 수확이 많으시네요 할아버지 수확이 많으시네요 여기가 좋겠다 그치 맞아 여기 따뜻해 보였어 아까 여기 따뜻해 보였어 아유 뭐야 이거 아유 뭐야 이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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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 아유 아유 아으 아유 왜 어항 위에 상어가 있어 안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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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가 쫓아온다 아유 아유 아아아아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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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이었네 아유 놀래라 아유 컴퓨터들 깜빡하자 졸아졸아잤네 아 이거 언제 다 끝난담 애들은 잘 자나 뭐야 애들이 왜 없어 여기 애들아 어디갔지 공수야 요로야 어딨어 어딨니 애들이 어디갔지 애들아 어딨어 애들아 아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이거 어디서 나는거야 이거 설마 어항 속인가 뭐야 너는 어항 안에 있는거야 어떻게 들어갔어 뭘 하는건지 모르겠다 빨리 나와 거기서 뭐야 진짜 어항에 들어간거야 꿈이 아니었던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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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